지난번 공연 때 지효씨 살짝 복근이 보이는 사진을 찍히셨어요 또 복근은 없었어요? 근데 상에 있으면서 허거랑 베이징 떡이랑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배가 좀 많이 나왔는데 팔에 들어오는 분이 아닌 게 배가 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복근으로 오해하시는데 복근이 아니고요 그냥 저의 배이 그냥 배가 좀 뭐라고 해요? 두즈 복근은? 후지 다 매여 후지 두즈 매여 후지